대칭번호 9번 강아여자고등학교 박바영 정 효정고등학교 임예림 홍 이코트 출전특위 알려드립니다 남자고등부 미들끝 대칭번호 11번부터 18번 남자고등부 멜터끝 3차 2차 2차 1차 1차 2차 아이 불편어 1차 1차 남자고등부 라이트 미들끝 대칭번호 12번 협성고등학교 전채연 청 대칭번호 3차 출전특위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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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점!! 어? 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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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점이에요? 어?! 좀 전에 감점을 줬어요? 감점을 줬어요? 강점 맞습니까? 감점이! 아! 모르겠지 고맙습니다.